우리 지금 청소년부 3학년 학생이신데 우리 3학년 학생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. 나는 다른데 나는 이제 다 예수님들 믿으면 행복해지고 안자유감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꼭 예수님들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친구분이시죠? 이렇게 한번만. 만들어줘야지. 오 마이 갓! 나를 이어가지 못하시고 계시는데요.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 번 크게 두 분이서.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하세요.